여러분, 혹시 핑크젤리라고 아세요? 핑크젤리? 먹는 건가? 이게 핑크젤리입니다. 핑크젤리 아시는 분은 알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공개 블로그 털어보기 힐링이 필요한 그대에 힐링을 전해드립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짜자잔! 자, 이번에 고양이 간택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뭔가 보여드렸죠? 이게 뭐냐면 띠부띠부실이라고 알아요? 띠부띠부실 이게 제가 촬영일 기준 어제 특강을 했는데 거기 친구가 너무 선물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런 게 스티커예요, 얘들아. 스티커. 근데 이게 하나하나 포장해서 엄청 많아. 그냥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가 막 보따리를 싸 갖고 왔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뭐라 하지 마세요. 이 친구가 이런 것도 만들었어. 봐봐.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나에게 긍정의 힘을 이렇게 수렁 대박 이렇게 써놓은 거야.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차은웅. 웅쌤. 웅이. 이게 또 한 보따리예요. 이거 봐. 나 이런 것도 받았다. 한 보따리야. 엄청 많아. 컴쌈도 만들어줬어요, 친구가. 이게 써있어. 긍정의 힘으로 그대로 응원할게.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저한테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원래 20개인가. 이게 한 묶음인가. 몇 묶음. 조금만 만들려고 했는데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백 몇 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제 한글날 특강할 때 이제 분당으로서의 친구한테 나눠줬거든. 하나씩. 너무 고맙지. 여기도 써있어. 긍정의 힘으로 그대로 응원합니다. 이거 펜 되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주고. 짜자잔. 이것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지금 저래요. 그리고 여기 고래도 있는 거야. 여기에 긍정의 힘이라고 써있어. 나 이런 거 다 받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먼저 봐서 한 보따리를 이렇게 쌓아봤거든. 그 친구가 고맙습니다. 쌓아봤는데 수업 끝나고 나서 가려고 했더니 또 친구가 이걸 또 갖고 왔어요. 저도 만들었어요. 짜잔. 근데 이거 어떻게 입고 다닐 거예요? 라고 하지만 저 입을 겁니다. 현장 강의할 때 이거 입을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이렇게 웅치라고 써있어. 짜잔. 그래서 원래 무슨 옷을 입을까 했다가 이게 안에 기모가 있거든요. 안에 좀 기모가 있어. 그래서 이걸 입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조금 더운데. 그래서 이거 만들어준 친구 고맙고요. 이것도 고맙고요. 제가 조금 자랑을 했습니다. 이거 많은데 어떡하지? 혼자 다 쓸 수는 없는데 어떻게 나눠지지? 암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갑시다. 자, 고양이 간택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왜 준비하게 됐냐면 일단 제가 이제 웅플릭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웅플릭스를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조금 되게 바쁘게 살아요. 요즘에 되게 바쁘게 사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직 그림 완성을 못했어요. 촬영의 기준. 그래서 오늘이랑 오늘 이제 집에 가고 내일 집에 가서 이제 새벽에 그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 그리는 도중에 아마 기다리고 있을까봐 이렇게 간택서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 그 2013년 9월 11일 날 그 메가스터디 캐스트에 가시면요. 제가 외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보고 싶은 여동생을 소개합니다. 지금이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봐도 강아지죠? 저의 여동생 강아지. 13년 동안 제 옆에 있었던 강아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올려놨고 반전시키니까 되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 7월달 7월 19일과 7월 26일 날 아 이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몇 번이나 제가 강의 중에 한번 얘기했더니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요청이 있었고 그럴까? 해서 제가 어딜 털었다? 블로그를 털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블로그를 털어봤어요. 무전유행서를 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사진은 진짜 충격이네요. 자 그래서 이 블로그 털어보기에서 무전유행서를 풀었는데 반전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이 무전유행의 마지막 여기 두 번째 요 마지막에 이제 그 가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좀 민망하죠? 그래서 음 아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다? 여기 보이니? 길냥이 새끼를 만난다? 파트 1! 해서 제 블로그 글에 있는 것 중에 요요요요요 보여? 하면서 다음에는 요런 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캐스터도 밑에 댓글이 써있죠? 고양이의 쌀 듣고 싶어요. 댓글 다 봅니다. 얘들아. 다 봐요. 제가 댓글을 안 달아서 그렇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근데 거기 빨리 풀어주세요. 라고 하길래 그래서 다시 한번 블로그를 들어가 봤죠. 제가 이제 이거 이게 뭐라고 해? 카테고리 중에 한 카테고리 가니까 소소한 일상도 있는데 반려동물이 17개나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1, 2, 3, 4 이게 뭐 끝나는 것까지 5개 이제 블로그를 올려놨더라고. 이게 2014년이죠. 우리는 어디로 간다? 때는 2014년입니다. 2014년에 여러분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초등학생? 저는 그때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여름방학 때였어. 그때 서울에 있는 땡땡고등학교에서 1층의 교무실을 제가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보통 교사생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본교무실 써본 적 없습니다. 교무부에 가고 싶었는데 그 학교 행정의 꽃이 이제 교무거든. 다 안 하고 싶어 합니다. 힘들고 이제 복잡하고 평가 브랜드 같이 있으니까. 근데 교무실을 본교무실 말고 저는 거의 학생부에 있었습니다. 학생부. 젊은데 남자 교사에 해병대 나왔어. 너 학생부에? 거의 다 학생부였어요. 학생부랑 같이 체육중점 교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학교가 체육중점 고등학교였어요. 서울시내에 있는 체육 최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는 좀 이제 학업성취도도 높으면서 운동도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전국에 3개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체육중점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체육중점 학교의 기획을 맡으면서 단임까지 같이 해서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진짜로. 물론 학원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 학원들이 더 많지만 어쨌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잖아. 선생님 교사들은 방학 때 다 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말을 아낄게요. 그래서 출근을 했거든. 출근해서 막 이렇게 재밌게 놉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단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들 진짜 되게 보고 싶어요. 벌써 이제 스물 몇 살이야? 올해가 2020 10년 지났죠? 얘네 스물일곱 살이야. 내가 고1 단임했거든. 얘네 스물일곱 살이에요. 얘들아 벌써. 다 잘생기고 다 몸 좋고 다 괜찮습니다. 내 새끼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애들 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운데 있죠. 이게 제가 생일이었는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단체 사진이 되게 많더라고 제가 외장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모자이크하기 좀 편한 것들 몇 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고 이게 지금 수학여행 갔을 때인가 어디 소풍 갔을 때인가 수학여행으로 기억하는데 다 애들 얼굴은 세상이 불편한 시대가 되니까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리는 게 맞습니다. 왜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사실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여학생들 그거 공개해둘데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다 가린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막 뽀뽀하고 애들 막 다 안기고 되게 재밌었거든. 이게 제가 담임하면서 진짜 재밌었던 게 체육을 하는 친구들인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제 운동 좋아하거든요. 같이 축구하고 같이 막 최대입시 실기종목하는 거 해보래 나한테 응쌤 해봐요 하잖아 또 그 짤 해요 제가 제가 그 짤 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 하니까 와우 같이 등록하고 등록한데 제대로 뿌려 저 등록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애들이 제 팬티에 막 물 놓고 이 새끼 저 새끼 되게 재밌었거든. 그렇게 재밌게 생활했던 그 땡땡 고등학교의 저의 첫 번째 담임했던 아이들 썰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교직생활이 거의 7년 가까이 있을 때 유일하게 체벌했던 딱 한 명 이 안에 있어요. 유일하게 체벌했던 그 체벌 썰도 있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교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 여름방학 때 근무하는데 거기가 이제 1층이잖아요 1층인데 옆에 보면은 그 화단이 있잖아요 화단 자꾸 야옹이 소리가 나는 거야 고양이가 야옹 야옹 근데 제가 따라하는 거 죄송합니다.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야옹 이거 아니고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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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야 새끼 고양이야 누가 들어도 새끼 고양이입니다. 새끼 고양이가 야옹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무실 이렇게 내다보잖아 없어 안 보여 또 일을 해 방학 때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야 봤거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냐면 실제 교무실 밖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배관이 있죠. 시설 시설 배관 보일러 밑에만 이런 게 있잖아. 여기 옆에가 화단 화단 옆에가 보도 그리고 옆에가 운동장이야. 제 교무실은 여기거든요. 이쪽 교무실에서 내다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애타게 우는 새끼 고양이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또 이제 인류회가 발동하는 거지 뭐라고 해 동물을 사랑하는 약간 동물 애호가 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동물들을 좀 좋아합니다. 강아지도 키웠었고요. 그냥 동물들을 좀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새끼 고양이를 찾는 거지 어디 있니 어디 있니 그러다가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이 사이에 어떻게 빠지거나 그럴게 에이 설마 하고 이 안을 봤거든 여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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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이 철창상 사이로 이렇게 제가 나가서 본 거예요. 여기 교무실에서 참 저도 젊었죠. 돌아가면 뭐니까 창문 열고 뛰어내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봤는데 이 사이에 뭐가 꿈틀꿈틀 새카만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지 자 확대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확대 안됩니다. 찍어놓은 게 없거든요. 찍어놓은 게 없어요. 왜요? 내가 무슨 뭐 블로거야?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기록용으로 올려놓은 것 뿐이지 실제 제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사진 찍거나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를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 그러려고 한 게 아니거든 찍어놓은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새카만 새끼 고양이 같은 애가 꿈틀꿈틀 대고 있어. 그래서 제가 AI님한테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새끼 고양이를 그려줘. 못 먹고 굶주렸고 말랐고 더러워. 근데 노란색 고양이인데 얘가 완전 오물에 묻어있어. 그려줘.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아직 AI님에게 제가 그 돈을 지불하지 않았거든요. 무료로 쓰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만 그렸습니다만 어쨌든 새카맣게 뭐가 묻어가지고 막 눈곱도 덕질 눈도 못 떠요.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 밑에 새끼 고양이가 있는 건 내가 알겠다고.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 길고양이나 새끼 고양이나 이런 고양이들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면서요. 아니 내가 상처를 입고 무슨 뭐 균이 옮고 이런 거 말고 내가 만약에 그 새끼 고양이가 너무 예뻐서 예쁘다 하고 이렇게 함부로 만지거나 데려오면은 데려왔는데 목 키우고 같아서 놓으면은 사람 손을 한 번 타고 사람 냄새가 배서 어미가 이제 안 키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고양이들은 야생에서 사는 거잖아. 자기들끼리. 사람이 손을 탔다? 그럼 그 새끼 고양이를 버린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야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얘를 구출해봐야겠다.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시설실이잖아. 지하잖아. 근데 지하의 시설실은 얘들아 보통 잠겨있어요. 거의 막 큰 설비 같은 거 있고 이러니까. 근데 물이 안 열려서 경비장씨한테 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뭐 교사 누군데요? 김중웅인데요. 지금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 열면 안 돼요. 그 안 돼요. 왜냐면 일단 학교가 좀 큽니다. 경비실은 저기 끝에 있는데 여기 설비실은 여기 있거든요. 한참 걸어야 돼. 학교가 좀 크니까. 한참 걸어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 되는데 어 한 번 열어주시면 안 돼요? 안에 새끼 고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양이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 안 됩니다. 이러길래 안 열어주셔. 아 어떡하지? 어떡하긴 편의점 가서 비타오베이랑 이렇게 사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열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문 잠그고 다 나오게요. 부탁대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이 고양이를 내가 만져도 될까 봐 하니까 한참 고민했거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미가 이미 버린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압축해서 하는 건데 며칠 동안 계속 울고 있었거든. 그리고 며칠 동안 울고 있고 그러니까 비도 오고 여름이니까 비도 오고 이랬는데 완전 새카맣게 막 낙엽에다가 오물에다가 다 뒤집어 쓰고 있어. 보통 버리지 않았으면 어미가 이렇게 그루밍이라고 하죠. 이렇게 핥아주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버렸나 보다. 해서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꺼내서 데리고 왔어요. 이거 뭐 끈적끈적부터 낙엽 치우고 하는데 얘가 진짜 깃털 같아요. 너무 쪼만한 거야. 이거 어떡하지? 제가 고양이를 케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강아지는 케어봤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만나고 있는 짝꿍이 있습니다. 그 좋은 분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 좋은 분의 언니랑 그 형님도 있어.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의 언니의 남자친구도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단독방이 있었단 말이야. 물어봤어요. 사진 찍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여자친구의 언니랑 여자친구는 둘이 같이 살면서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거든. 아 물어봤죠. 그랬더니 따뜻한 물을 이렇게 수건에 적셔서 닦아줘야 된대. 그루밍이한테 이렇게 닦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체육중점 학교잖아. 체육을 좋아하고 하니까 항상 수건이 있었거든. 씻을 수 있는 장비가 있으니까 수건에다가 커피포트 물 끓여서 뜨거운 물 붓고 온도 잘 맞춘 다음에 닦아줍니다. 계속 닦아줍니다. 그랬더니 그 끈적끈적한 그 그런 게 없어져. 눈에 눈에 막 끈적끈적한 게 묻어있는데 이게 눈곱이랑 덕지덕지 붙어서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여기는 끝까지 이제 뗀다고 뗀는데 잘 안 떼지긴 했는데 다 닦아 놓으니까 어떻게 생겼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예쁜 노란 치즈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새까맣던 애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나중에 사진 보면 알겠지만 눈곱이 있는데 약간 부어올랐어요. 세게 닦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가 너무 덕지덕지 뭐가 붙어있었거든. 닦고 닦고 닦아서 닦고 난 뒤가 이렇습니다. 이게 뭐게? 제 차예요. 딱 데리고 왔어. 병원에 가야 된대. 가야겠지. 얘가 건강상태가 어떤지 얘는 도대체 태어난 지 얼마나 됐는지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동물병원 중에서 문년대를 제가 전화해서 갑니다. 차에 보면 소원들이잖아요. 제가 그때 체육주점학교에서 쓰던 수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에다가 의자에 놓으면 제 차가 막 좋은 차가 아니니까 확 밀릴까봐 바닥에다가 이렇게 옆에서 막 막 짐이랑 놓고 안 흔들리게 딱 해서 데려갔어요. 동물병원 되게 비싸던데요? 진짜로 동물병원 가서 검진만 했거든. 얘가 어때요? 얘는 몇 살쯤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뭐 이상은 없고요. 너무 어린애고요. 너무 어리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대. 눈도 제대로 못 뜹니다. 눈 뜨게끔 그래서 알코올 이렇게 뭐 해주더라고. 그리고 뭐 어미가 버린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강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대요. 다만 체온조절 잘해주고 너무 얘기니까 체온조절 그 어미 품에서 이렇게 체온조절하는 게 있다면서요? 체온조절 잘해주고 뭐 먹이 잘 먹이고 그리고 배변할 똥 잘하는지 꼭 보래요. 똥 잘 사는지 보래. 뭐 그런 거 얘기 들었어. 진짜 몇만 원 금방 나가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양이를 제가 데려옵니다. 생각했죠? 내가 간택당했구나. 내가 이제 집사가 됐구나. 아 내가 이제 고양이를 키워야겠구나. 근데 여기서 생각이 든 게 근데 제가 지금 지도를 안 갔건데 제가 그 당시에 송파구 문정동에 살았어요. 반지하에 있는 반지하 원룸이 있습니다. 아유 또 또 썰프면 되게 재밌습니다. 반지하가 아무튼 자연친화적이죠. 이끼 벌레 습기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살던 그 반지하 원룸은 얘들아 창문이 위에 있는데 자동차 길에서 그 이면 이면 도로죠. 큰 도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도는 여기 있었거든. 밤마다 라이트 불빛 때문에 환장합니다. 진짜로 아무튼 그런 데 살았는데 제가 직장은 또 망우동이에요. 양원 양원 옆에 그럼 여기서부터 70번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야 돼. 엄청 오래 걸리거든. 그럼 집은 문정동이야 직장은 망우동이야. 아니 이거 내가 못 키우겠는 거야. 출퇴근할 때 1시간 넘게 걸려. 내가 혼자 키우는데 얘를 보살필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 연락했더니 여자친구의 언니가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언니가 그 형님이랑 가까이 살고 있었거든. 키우겠대. 그 당시 언니가 따로 직장인 안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문정동에서 출근해서 지금 그 땡땡 고등학교에 있어. 근데 그 언니가 어디 살았냐면 보람의 공원 알아요? 동작구에 맞나? 보람의 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방역 근처죠. 대방역 근처까지 갔어 차 타고 요 요 애기를 데리고 키워주세요. 키워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택당해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언니 집에 간 거예요. 요렇게 해서 갔는데 그날 제가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날 제가 퇴근하고 나면은 제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언니랑 여자친구 언니의 남자친구 요 4명이서 형님까지 4명이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요렇게 저희는 아니에요. AI님이 그려준 겁니다. 근데 되게 비슷하죠. 왜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매로 그려줘. 아 무료 버전이지만 잘 그려줬어요. 저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 메뉴가 뭐였냐면 그 언니가 요리를 좀 잘해. 어 그 여자친구 언니가 요리를 잘해서 오므라이스를 해주겠대. 그래서 오므라이스를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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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AI님이 그려준 거예요. 연기가 뭐랑 뭐랑 하죠? 요고를 먹기로 했어. 그래서 고양이를 데려갔지? 데려갔더니 거기서 아 어떻게 치즈야 치즈 이러면서 치즈 고양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야 어떡하지? 너무 너무 작은 거예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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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이 고양이를 처음 데려간 날이 얘들아 8월 10 어디 갔어? 8월 22일이거든? 이름이 오므리가 됐습니다. 왜 이름이 오므리 이게? 오므라이스 먹기로 한 날이니까. 그래서 오므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날입니다. 처음 데려간 다음 날 21일 날 제가 이제 처음 데려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찍은 사진을 잘 보면 눈이 눈에 조금 붙게 눈곱이 아직 제대로 안 떨어졌고 약간 부어있어요. 진짜 온갖 오므리가 다 묻어있었다고 그래서 막 닦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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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오므리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뭐라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오므리를 이제 만난 거지. 이제 오므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목 뭐라고 했다고 힐링이 필요한 그대라고 그랬잖아. 지금부터는 힐링 시간입니다. 수험생간 힘들죠. 얼마 안 남았죠. 이때 잠깐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세요. 공부하는 거 다 내려놔. 팔짱 끼고 잠깐 기대 편하게 보세요. 그냥 미소지금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오므리를 보여야 됩니다. 너무 작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죠. 이제 언니네. 언니가 이 여자친구의 언니가 키워본 적이 있으니까 그 네이버 카페 중에 되게 유명한 그 고양이 카페가 있어요. 길냥이 카페인가 무슨 카페가 있어서 거기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분유를 요만큼 좀 사옵니다. 그래서 그건만 막 매겨요. 그리고 그 고양이 화장실 흙을 또 따로 팔더라고. 난 몰랐고 그 고양이 화장실 흙을 또 받아와. 그 옆에 사람들한테 나눔 받아와서 집도 만들어줘.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키우기 시작합니다. 정말 작죠? 체온 조절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자는데 이거는 그냥 장식용이 아니고 얘들아 그 찾아봐. 조명 중에 약간 발열 기능 있는 조명이 있습니다. 그냥 뭐 무드 등 이런 거 말고 약간 이렇게 따뜻해지는 조명이 있거든. 그거를 옆에 두고만 약간 따뜻따뜻해져요. 약간 만지면 뜨끈뜨끈해. 지금 제 노트북, 그램 노트북 만지면 뜨거운 것처럼 약간 따끈따끈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재우고 이렇게 키우기 시작합니다. 너무 예쁘죠? 정말 예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처럼 핸드폰 화질이 좋지 않았을 때인데 왜 이렇게 화질이 좋아 보입니까? 라고 하면 그때 DSLR을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로 찍어준 겁니다. 너무 작죠? 너무 예쁘죠? 눈 다 뜬 거 봐. 눈도 못 떴었다니까 진짜로. 아우 이뻐다. 참고로 이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 형님이세요. 너무 예쁘지? 안녕 어머라? 어? 어? 안녕 어머라? 자 우리 어머리 잘 놉니다. 배 좀 보세요. 밥을 잘 먹으면 얘들아 배가 빵빵해. 고양이 애기 애기 고양이 키워보시면 알걸? 이렇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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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유라고 해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양이 분유? 고양이 우유? 이게 주잖아. 잘 먹어. 잘 먹다가 나중에 졸아. 그럼 졸고 놔둬잖아? 그대로 쓰러져서 잡니다. 근데 배가 빵빵하거든. 이거 만지면 너무 이래요. 잘 놉니다. 놀기도 잘 놀죠. 애교도 많죠. 울 때도 냥냥 이러고요. 너무 귀엽지? 진짜 작죠? 근데 나는 고양이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저는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고양이를 안아보고 들어본 적도 있지만 고양이가 진짜 쳐진 젖은 수건가 때문에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다미를 잡는 게 뭔가 조금 아플 것 같은데 아니래요. 아 그래서 알았지. 이 오무리를 보면서 알았지. 아 그래서 동물의 한국에서 사자나 고양이과 동물들이 아우 되게 편안해 한다고 하더라고. 배 좀 봐. 배 좀 봐. 너무 귀엽지. 잘 놀죠? 너무 작죠? 애교도 많고요. 아우 이뻐다. 여러분 웃고 있는 거 다 보입니다. 저를 보고 웃어야지 어딜 보고 웃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예쁘죠? 잠도 잘 자요. 잠도 잘 자고요. 한참 저의 배경화면 이거였습니다. 언니네 집이야. 형님이랑 이제 있었던 언니네 집인데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28일입니다. 우리 집에 온 게 8월 22일인가 그랬거든. 그 언니네 집에 온 게 제품에 와서 제가 간택당한 제가 집사가 집사가 집속된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집사가 된 어? 간택당한 지 한 열흘 정도도 안 지났죠. 22일 날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28일 날 오전에 이 언니가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랑 이렇게 말리고 이러고 있었대. 근데 잘 봐. 집을 이렇게 만들어줬잖아. 그 바로 옆에 이제 그 고양이 화장실 모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화장실 모래 같은 게 있었는데 그렇게 그 집에서 여기까지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데 여기서 애가 갑자기 갑자기 뒷다리를 못 쓰면서 기어 나오더래요. 막 계속 울면서. 밤새 괜찮았거든. 그래서 어 뭐지? 어머나 왜 그래? 어 들었대. 왜 그래? 계속 울어. 다시 이렇게 놔봤다? 그랬더니 뒷다리가 쿡 주저앉고 앞다리로 자꾸 기이면서 막 낑낑낑낑낑 계속 울더래요. 똥도 잘 쌌거든. 쉬야도 잘했거든. 밥도 잘 먹었고요. 놀기도 잘 놀았거든.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놀라서 그 이제 여자친구의 언니가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얘가 어디 어디 동맥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고요. 온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밥도 잘 먹었고 똥도 잘 쌌고요. 저희 똥 그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맛동산이라고 하죠. 똥 찍어놓은 거 이런 거. 똥도 잘 쌓아요. 뭐 이런 거. 찍어놓은 거 보여주면서 건강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 잠시 볼게요. 하고 이제 의사가 데려갔다가 한참 있다가 하늘나라를 건너갑니다. 무지개 달리 건너간 채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의사 품으로 보내고 난 직후에 이제 언니가 엄청 막 불안해서 막 떨고 막 그러다가 싸늘한 죽음이 돼서 나오니까 엄청 울립니다. 언니가 엄청 울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올려준 거야. 오물이가 갔어 이렇게. 무슨 소리야. 건강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어릴 때 엄마 품으로 떠나서 엄마가 이제 직접 케어를 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랬지 않았겠느냐고 의사가 얘기를 했대. 처음에는 야 의사가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야? 의사가 뭐 이렇게 의료사고 아니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그 꼬맹이를 이렇게 내가 데리고 와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이제 좀 많이 자책했어요. 내가 사람 손을 타게끔 해서 너무 예쁘게 데리고 왔지만 내 욕심 아니었을까 그냥 뒀으면 혹시나 엄마가 보살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무지개다리를 건너가고 나니까 그 4명 단톡방이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기쁘게 맞이한 이제 집사 노릇이었고 내가 간택당해가지고 너무 이제 행복했거든. 왜냐면 제가 집이 되게 멀다 그랬잖아요. 여자친구는 자주 못 봤거든. 근데 오무리가 오고 나니까 무리해서도는 어떻게든 퇴근하고 계속 가는 거야. 더 자주 만나고 더 좋았단 말이지. 요 한 일주일 정도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8월 28일의 애들아 한동안 한동안 뭐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 한동안 매년 8월 28일은 길량의 날 그 4명끼리만 정해놓은 날이야. 그래서 그 언니네 집이랑 형님 집이 보람의 공원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 집에도 많이 놀러가고 있으니까 형님이랑 언니네가 그쪽이니까 우리가 이 8월 28일 요 때는 가가지고 보람의 공원 근처에 가가지고 길량의 날이잖아. 뭐 이렇게 고양이들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거 있어요. 갖고 다니면서 어? 고양이다. 자 이거 먹어. 자 이거 먹어. 그 캔밤이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릇을 주고 계속 밥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때만 한 번씩 이렇게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오무리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이 되게 많아요. 블랙구에 5편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얘들아 진짜 사진 되게 많거든. 근데 그중에 몇 장만 지금 보여드린 거잖아. 마지막으로 더 예쁜 사진을 몇 장만 보면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 오무니가 지금은 어 곁에 없지만 지금 하늘에서 더 행복하게 여러분을 보고 있겠죠? 진짜 잘 놉니다. 똥글똥글 똥글똥글 아우 이뻐다. 너무 예쁘죠. 애교도 얼마나 많은데요. 애교도 많고 울기도 사르고 아우 예쁘다. 여기 털 좀 봐.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 이게 또 손덩어리 같거든요. 여러분한테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아프지 말자. 얼마 안 남았어. 힘내자.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프지 말자. 자 오무니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셨는데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안 좋거나 하면 정말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공부에 그 힘든 수험생활에서 내려놓고 잠깐 벗어나서 너무 예쁜 우리 오무리를 보면서 어 그래도 내가 고양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새끼들은 다 예쁘잖아요. 새끼 고양이 너무 예쁘잖아. 보면서 어우 예쁘다. 하고 잠깐의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이제 에너지를 드릴 수 있고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오무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더 행복하게 잘 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예전에 키웠던 뭐 이쁜이 양순이 그리고 예웅이까지 제가 키웠던 강아지들을 전부 다 하늘나라 했거든요. 다 같이 잘 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에 운플릭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